잘 들리겠습니다 그날 불쌍은 나득한가요 나득한가요 그날 서로 지온나 봐요 그날 불쌍은 따뜻한가요 불쌍은 따뜻한가요 따뜻한가요 날 서울은 조금 추워요 한강에서 라면도 먹었잖아요 계란도 넣고 소세지도 넣었는데 계란도 넣고 남자랑의 순정도 뭐 없는데 왜 친구로 지내라대로 친구로 지내세요 안녕 로나 로나 인도는 왜 안 가나요 왜 안 가나요 로나 로나 말썽 고차 오뎅탕 오뎅탕 먹었잖아요 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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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래를 말했잖아 미래를 말했는데 네 옆에 지금 들어가 없구나 오 주도생 내가 온나요 누나한테 할 말이 좀 있어서 갑자기 노래를 당겨 아 colleguit pud Superman 았zwed 사실 기찰 goodbye 대증 썸납 생겼다길래 수사했어 수수료 7000원이 정도 나왔는데 뭐 안갔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나왔다고 나왔다만 알았으면 좋겠고 근데 인도는 왜 안 간다고 하느냐 갑자기 니가 가자면 난 사실 아직 잘 모르겠다 너와 서로까지 생각했어 예에에에ossa 자도 따뜻한가요 또 난 소른 지옥 같아 요 куда較 everyone 자기야 하하 하하 실화입니다 인상 그렇듯 쓸쓸쓰는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꼭 쓰고요 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하하 아